그다음 문제는 페니실린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약품이죠. 항생제. 이런 항생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세균이라고 하는 애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세포벽을 합성한데요. 그러면 세균의 어떤 세포벽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 그러면 생명현상의 특징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질대사에 속하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물질까지만 쓸게요. 물질대사를 한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이 물질대사를 억제를 해준대요. 항생제이다. 과거에는 페니실린을 처리하면 대부분 세균이 죽었지만 요즘에는 페니실린 조금밖에 못 쓰죠. 다양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에 강한 슈퍼박테리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페니실린에 죽는 세균의 비율이 크게 줄었대요. 왜 그러냐면 저항성이 줄어들어. 뭐래? 저항성이 왜 줄어들어? 저항성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세균이 페니실린에 대해서 대척하는 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이 저항성이 늘어났다는 것은 힘을 길렀느냐? 운동을 해서 길렀느냐? 그게 아니라 세균의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점점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혹은 다른 항생제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전 물질들이 다양하게 적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저항성이 늘어났다. 혹은 살충제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생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저항성이 증가한 모습이기 때문에 진화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되겠죠.